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미형 놀이구실 청춘 좋습니다 자 박수치면서 함께할게요 자 어깨 엉덩이 흔들면서 자 다 함께 따라해주세요 험어줄까 안어줄까 어찌어찌 어울릴까 세상에서 제일 이쁜 이쁜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정답 안 봐도 이쁜 사람 바로바로 바로 당신 웃는 얼굴이 너무 이뻐서 너무 이뻐서 마음씨가 너무 고와서 너무 고와서 얹어줄까 안어줄까 어찌어찌 어울릴까 손들고 야야야야야야야야 둘 또 아니 셋 또 아니 하나뿐인 내 당신이 다 함께 얹어줄까 안어줄까 어찌어찌 어울릴까 좋다 오른쪽 왼쪽 힘차게 좋다 축축축축축 아우 신납니다 준비 시작 얹어줄까 안어줄까 안어줄까 어찌어찌 하울까 세상에서 제일 멋진 맞쟁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며 바라만 봐도 멋진 사람 봐도 행복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당신 바로바로 바로 당신 마음씨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웃는 얼굴이 너무 고와서 너무 고와서 원투 시작 안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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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어찌 하울 손들고 야야야야야야 둘 또 하니 셋 또 하니 하나뿐인 내 당신 안아줄까? 안아줄까? 어찌어찌하오리까? 한 번 더 둘 또 하니 셋 또 하니 하나뿐인 내 당신 넷 넷 안아줄까? 안아줄까? 어찌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잘하셨습니다. 소리치러! 자 오늘 어찌하오리까? 우리도 한 번 열심히 배워보자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악보를 펼치시고요. 자 앞 소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몸 좌우로 나아줄까? 나아줄까? 어찌어찌하오리까? 준비 시작! 세상에서 제일 이쁜 이쁜 이쁜이가 누구냐고 말하신다면 박수! 잘하셨어.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부르면 안 돼. 이거는 리듬이 폴카 리듬이야. 불쩍불쩍 뛰는 듯이 하면서 벌써 가슴이 콩당콩당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을 머릿속에 딱 넣고 누가 가장 이쁘지? 했을 때는 여러분 표정이 어때야 돼? 이 사람이 아닌걸. 아니야. 얘도 아니야. 이런 표정이야. 이 사람일까? 어머! 저 사람일까? 아니! 이 사람일까? 이러한 표정을 지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새 입꼬리가 쫙 올라가야 돼. 그러면 벌써 뇌에서도 즐거운 행복의 피명을 치르면서 행복의 호르몬을 팡팡! 문별준다 이거야. 세상에서 제일 이쁜. 그런데 저 앞에서 조용구가 계속 목을, 목을. 왜냐하면 지금 워밍업을 하고 있어요. 목을 계속 움직이면서 나는 웃는데 혼자 인상을 쓰면서 가고 있으니 세상에서 제일 이쁜 이 소리가 나오겠냐고. 웃으면서 시작. 세상에서 제일 이쁜. 이쁜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얼굴로 그 가사의 표정을 다 지을 줄 알아야 돼. 알았어요?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표정이 중요해. 여러분. 표정을 어떻게 지을지 모르는 분은 영구씨 얼굴을 떠올려. 그러면 저절로 웃음이 나와. 항상 웃고 있잖아요. 그쵸? 네. 자 준비! 하나, 둘, 시작! 세상에서 제일 이쁜. 이쁜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저가만 봐도 이쁜 사람. 바로바로 바로 당신. 잘했어요. 배울 것도 없네. 배울 것도 없어. 진짜 배울 것도 없어. 그래서 아까 이건 NG가 나기는 했지만 바로 조용구씨를 부르려고 했던 게 이미 다 배운 건 줄 알았어. 그 정도로 영구씨가. 누나 그냥 가자고 그러는데 PD님은 안 된다고 자르고 NG를 내고 다시 시작한 거야. 알았지? 여기를 잘해야 돼. 그래서 봐봐요. 세상에서 제일. 여기서 제일. 하면서 어깨춤을 한번 탁 쳐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탁! 텐션을 주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이쁜. 이쁜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입. 누. 무. 이런 포인트에 액센트 강박이 있다는 거. 이쁜이가 누구냐고 물으신. 어깨가 들썩 들썩 들썩. 자 포인트도 아래서 위로 점점 강해져야 돼. 이쁜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시작. 이쁜이가 누구냐고 물으신. 잘했어요. 반대야. 이제 좀 소리를 놔줘야 돼. 두루마기 휴지가 풀리듯이. 저 때만 봐도 이쁜 사람. 이쁜 사람. 시작. 저 때만 봐도 이쁜 사람. 잘했어요. 저 때만 봐도 이쁜 사람. 두루마기 휴지를 확 풀어버려. 저 때만 봐도 이쁜 사람. 이쁜 사람 준비. 알겠어요. 시작. 저 때만 봐도 이쁜 사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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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됐어요? 바로 당신. 따다단단. 이 리듬을. 바로 당신이 아니라 바로 당신. 시작. 참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조배. 오른쪽. 헤이 헤이. 하나 둘 시작. 세상에서 제일 이쁜. 이쁜 이쁜 누구냐고 물으신. 잘했어요. 저 때만 봐도 이쁜 사람. 바로 바로 바로. 연결. 헤이. 웃는 얼굴이 너무 이뻐서. 너무 이뻐서. 이렇게 박수. 웃는 얼굴이 너무 이뻐서. 따다단단. 너무 이뻐서. 시작. 너무 이뻐서. 번을 한번 당겨주세요. 너무 이뻐서. 시작. 너무 이뻐서. 약박이 강박으로 바뀌는 순간. 강박을 땡. 이렇게 당김음을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뻐서가 아니라 너무 이뻐. 액센터. 시작. 너무 이뻐. 옳지. 너무 이뻐서. 시작. 너무 이뻐서. 잘했어요. 이뻐. 스타카토로 끊어주고. 이어주고. 끊어주고. 이어주고. 너무 이뻐서. 이어주고. 됐어요? 자 그러면 웃는 얼굴부터 갑니다. 자 오른쪽. 왼쪽. 웃는 얼굴이 너무 이뻐서. 너무 이뻐서. 잘했어요. 마음 시간 넘고 왔어. 자 같은 소절이잖아요. 그죠? 가사만 바뀌었죠? 리듬감이 똑같아. 마음 시간 넘고. 여기는 탁 치고 올라가요. 시작. 마음 시간 넘고. 잘 봐요. 혀를 잘 봐야 돼. 혀가 속에 있어서 안 보이겠네. 하지만 소리를 잘 들어보면. 마음 시간. 음. 음. 너. 고음 소절은 터뜨려줘라. 소리를 막았다가 터뜨려라. 그냥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여기까지 끌어올려야 돼. 음. 음. 너. 시작. 너. 이걸 빠르게. 마음 시간 넘고. 오. 잘했어. 1순간에 팍 터뜨려야 돼. 시작. 마음 시간 넘고. 오케이. 한 사람은 미리 바람에 빠지고 있어. 마음 시간. 스스스스스. 마음 시간. 넌. 오케이. 시작. 마음 시간 넘고 왔어. 와에다가 당긴 몸이 있어요. 강박으로 당겨주셔야 돼요. 너무 고와서. 시작. 너무 고와서. 너무 고와서가 아니야. 너무 고와. 와를 강박으로 바꿔주세요. 시작. 너무 고와서. 옳지. 너무 고와서. 시작. 너무 고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고와서. 쭉 밀어줘. 시작. 너무 고와서. 여기 봐. 서 뒤에서. 옳지. 뒤에서 꺾어주시는 거예요. 자. 키가 지금 조금 높았죠. 자. 여기에 맞춰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웃는 얼굴이. 웃는 얼굴이 너무 이뻐서. 너무 이뻐서. 자. 불어주고. 호이. 마법 시간 너무 고와서. 너무 쭉 밀어. 서. 돌아. 손 들어주고. 시작. 안 와줄까. 안 와줄까. 안 와줄까. 어찌어찌 하울일까. 오케이. 여기 가장 리듬감 있고. 이 소절을 배우면 90%를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따다단단. 이 리듬이. 주요한 리듬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전 8분 음표를 잘 살려. 따다단단. 어버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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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 안 와줄까. 여기까지. 시작. 어버줄까. 자. 몸짓. 잘했어. 아이고. 참말로 잘 안아주고 있어요. 아주 이뻐요. 한 번 더. 시작. 어버줄까. 안 와줄까. 어찌어찌 하울일까. 다음 연결. 야. 야야. 야. 야야. 1등. 시작. 야. 야야야. 오케이. 던져. 세 번만에. 시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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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박 다음에는. 약박으로. 시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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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하고 저거 틀린게 야이야이야 끌고가지마 스타카트로 그 다음에 이어지게 시작 이렇게 대조를 이루어주라고 야이야이야이야 뭐하자고 시작 잘했어 그걸 잘해야 돼요 자 업어줄까부터 달려갑니다 아초비 쭉 밀어주고 뒤에서 살짝 흔들어주고 시작 업어줄까 업어줄까 어찌어찌 하후려 손들고 야이야이야 야이야이야 털도 아니 새도 아니 하나뿐인 내 낚시 업어줄까 업어줄까 어찌어찌 하후리까 뒤는 저절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앞서절 다 배웠기 때문에 뒤는 잘해 야이야이야 할 때 잘해야 돼 이야이야이야 던져 시작 이야이야이야 그렇게 소리까지 줄일 이유는 없고 이어주면 돼 감정을 넣어서 호흡을 실어서 시작 이야이야이야이야 세 번째 턴조 시작 이야이야이야이야 이야이야이야 그다음 손들어 둘 셋 하나 여기가 포인트예요 시작 둘 셋 또 아닌 하나뿐인 내 낚시 따다단다 시작 아파줄까 안아줄까 어찌어찌 하후리까 어찌할 거는 뭘 어찌해 그냥 조형으로 보면 되는 거지 됐죠 우리 최고의 스타 조형구 소개합니다 박수 주세요 네 어서 오 시뉴게비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대박나라고 소리 질러 조형구도 정말 가수로 성공하라고 한 번 더 소리질러 자 바같이 가겠습니다 업어줄까? 안어줄까? 어찌어찌하오니까 세상에서 제일 이쁜 이 뿌리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초단한 눈 봐도 이쁜 사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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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웃는 얼굴이 너무 이뻐서 너무 이뻐서 마음씨가 너무 고와서 너무 고와서 하나 둘 셋 넷 업어줄까? 안어줄까? 어찌어찌하오니까 야야야야야야야 둘도 아닌 셋도 아닌 하나뿐인 내 당신 업어줄까? 안어줄까? 어찌어찌하오니까 이 노래가 좋아서 어찌하오니까 자 여러분 청춘호게임 청춘은 다시 하나 둘 셋 안어줄까? 안어줄까? 어찌어찌하오니까 세상에서 제일 멋진 멋쟁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바라만 봐도 멋진 사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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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마음씨 난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웃는 얼굴이 너무 고와서 웃는 얼굴이 너무 고와서 너무 고와서 업어줄까? 안어줄까? 어찌어찌 하오리까 둘도 아닌 셋도 아닌 하나뿐인 내 당신 업어줄까? 안어줄까? 어찌어찌 하오리까 둘도 아닌 셋도 아닌 하나뿐인 내 당신 업어줄까? 안어줄까? 어찌어찌 하오리까 어찌 하오리까 헤이! 헤이!